안녕하세요. 유튜브의 채널에서 나의 채널을 구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를 구독한 사람의 명단을 확인해 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화면이 지금 스마트폰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화면이 글자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어디로 들어왔냐면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방법은 나중 말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잘 들어오기 어려운 분은 동영상 이 강좌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구독자를 알려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커뮤니티라고 했죠? 이 커뮤니티라는 이 메뉴로 들어갑니다. 이걸 제가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조금 지나면 이게 떴죠? 그럼 제가 화면이 좁으니까 또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보면 왼쪽에 여기 보시면 구독자라고 되어 있죠? 구독자. 여기 구독자라고 되어 있죠? 이 구독자를 터치합니다. 구독자를 이렇게 터치하면은 자, 여기 보세요. 구독자 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구독자 수가 제 경우에는 뭐 2만 3천 7백 명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구독자 명단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구독 중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이 사람도 구독을 한다는 뜻입니다. 구독자 수가 51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구독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이분을 구독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독하지 않고 있어요. 이분의 구독자는 128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구독을 눌러서 이분을 구독을 해 보겠습니다. 막구독을 해 보겠어요. 자, 구독을 터치하면은 구독 중 했다가 구독 취소로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에 조금 있다가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자, 조금 후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자, 이 아래 보세요. 이 아래 이분은 구독자가 한 명도 없어요. 0이죠? 이게. 이 사람을 구독 해 보겠습니다. 구독 투체입니다. 그러면 구독 중이 되었죠? 아까 조금 전에 구독 취소라고 떴던 게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같이 구독 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쭉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여기 150명 구독자 있는 분 있죠? 이것도 내가 구독 중으로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명단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몇 명 안 되는데 이걸 더 자세히 저처럼 구독자가 몇만 명 되면은 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추가로드라고 여기 있어요. 추가로드를 계속 누르면은 추가로드를 터치해 보겠어요. 그러면 다음 명단이 나타납니다. 구독자 명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또 나타나죠?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나타났죠? 지금 현재 막. 여기에서 나타났죠? 자, 이분도 제가 구독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다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구독을 터치하면 이렇게 툭툭 이렇게 터치하면 연속으로 제가 터치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구독 중으로 다 바뀌고 마지막에 한 것은 구독 치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지나면 구독 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독자 수를 구독을 이렇게 구독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구독을 눌러서 구독에 맞구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보니까 또 밑에 보세요. 또 추가로드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추가로를 또 누르면은 또 구독자 수가 쭉 나타납니다. 이게 제 경우에 이렇게 구독자 오른쪽에 보세요. 왼쪽에 명단이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명단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니까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구독자 얼굴을 다 보여주기, 저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기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터치해서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자 명단과 맞구독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리 들어왔는데 이게 안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보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 구독자 수가 안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들어왔는데, 그레이트 스튜디오에 봤는데. 여기에 보세요. 이 글자를 자세히 읽어봅니다.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구독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구독자만 표시됩니다. 이렇게 했죠? 구독 정보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구독자만 여기에 표시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해서 보면 구독 정보를 비공개로 설정한 구독자는 내 채널을 구독한 계정인 경우에도 여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독자 명단에서 구독을 공개로 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개로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채널로 갑니다. 채널 있죠? 채널에 가서 터치합니다. 채널을 터치하면은 구독을 공개로 몇 명이 구독하겠다는 것을 유튜브에 가면 보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안 보여주는 것을 보이게 하려면은 고급 있죠? 채널에 고급 있죠? 고급을 터치합니다. 고급을 터치하면은 여기 확대를 시킬게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해서 저는 여기에 체크해 놨죠? 체크해 놨잖아요. 여기에 까맣게 점이 있죠? 이렇게 해야만 구독자 수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구독자 명단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 구독자 수를 표시를 하지 않으면은 아래쪽을 이렇게 아래쪽 이것을 체크해 버리면은 이 구독자 수의 구독자 명단에 나타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내 채널 구독자 수를 표시하는 게 좋겠죠? 이상 구독자 수의 구독자 명단과 내 채널의 구독자 명단과 맞구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처음에 제가 약속한 것처럼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여기서 빠져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쉽게 가는 방법은 제가 카톡을 실행 한번 해 보겠어요. 카톡을 실행해서 유튜브 동영상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블로그나 어디에서나 다 돼요. 자기의 스마트폰 링크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가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이걸 터치했습니다. 그 화면이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댓글 쓰는 것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댓글 쓰는 것이 나타났을 때는 이 위에 자기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 이걸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세요. 제가 조금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라고 있죠? 여기에 메뉴가 떠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갑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 점색이 있고 위에도 점색이 있죠? 아래쪽에 있는 점색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데스크탑으로 반드시 가야 돼요. 데스크탑으로 가야 댓글 달 수 있는 메뉴도 생기고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갈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 터치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데스크탑으로 왔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오고 여기에 제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여기서 제가 확대를 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제 프로필 사진을 터치하겠습니다. 여기 터치하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트 스튜디오가 나타났죠? 메뉴가 이걸 터치해서 툭 터치하면은 조금 기다리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프로필 사진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제가 확대하게 했습니다. 여기와 같이 크리에이트 스튜디오로 가게 됩니다. 이상 자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누구인지 구독자 명단을 확인하고 크리에이트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